잘 지냈어요 모두 보고 싶었어 이 돈 고잉은 언제나 너에게 고잉 고잉 이번에 저 죽일 거 같아서 그래 아 진짜 불편하다 아니 너무 많이 넣었다 이거 무겁네 야 너 안 무겁냐? 너 완전 무거울 거 같은데? 무거운 걸 떠나서 그냥 죽고 싶지 않은데 정환아 저 앞에서 어물쩡거리지 말고 사라져줄래? 정환이야? 어 정환이야 말 못해 야 저는 그냥 도라만 다니려고 정환이 맘 편하겠다 형 카메라에 제가 얘기도 하고 브이로그처럼 정환아 어디가? 어디가 여기 어디가 피해야지 왜 피하지 혼자? 형이 다 지목했는데 왜 그래 네가 날 지목했으면서 아 여기 모서리 찾으러 와 저기 뭐 있다 왜? 저기 뭐 있었어 여기 누구 서 있었어 검정색 옷 미쳤다 저기 진짜 서 있지? 야 왔다 갔다 야 왔다 갔다 우와 일단 더 막아 일단 더 막아 오오 우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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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ul Prince 나이스 나이스 저ädating ㅋㅋ 나이스 보기 나이스 납니다 내가 21 배 Tabii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다짜리 형이 잘하네 형 쇼 형이다 야 쇼 형 죽는다 쇼 형이다 쇼 형이다 쇼 형 죽는다 우리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뭐야 누구야 우리 아니네 그냥 검증과 두 명 만났어 두 명 만났는데 얘 너무 무거워 야 길을 찾아야 돼 야 도겸 같이 가야 돼 같이 다니자 야 나 같이 다니자 리얼 나 믿어줘 너 그때 나 안 믿고 이거 했잖아 뭐를 경찰 나 확인했잖아 너 그거는 의사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너 살려줬는데 이제 그 후로 나는 너를 확인했잖아 그 후로 나는 너를 믿기 시작했어 그럼 나 한 마디 믿어줄래? 아 뭔데 나 진짜 앞에 아니야 너 진짜 아니야 나 진짜 시민이야 우리 모두 이거를 걸고 넌 진짜야? 나 진짜야 아 진짜 진짜 믿어줘 우리 우리 그때 그 약속 다시 깨지 않을게 그래 아 승관이가 안 보이는 이유가 승관께 그만하긴 네 우사하라고 가자 나 여기 숨어있을까 생각 중이던데 너가? 왜냐면 거기까지 안 가도 되는 거잖아 그렇긴 한데 너무 같은 곳에 두 명 숨어있으면 같이 숨어있을까? 혼자는 외롭게는 해? 그게 아니라 뭐 넌 저기 난 여기 뭐 이런 식으로 숨어있으면 되지 않을까? 쟤가 마피아 어떡해 쟤가 빌런이어가지고 쟤가 마피아 아니 내가 보면 이런 방 아닌 거 같아 큰 공간이어야 그렇지 큰 공간이어야 되니까 다 같이 촬영할 수 있는 나 확신이 나와 야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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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보여 들어와 빨리 끄덕댕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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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두 집에서 한 명 아니야? 타개시였나 보네 명호 명호나 쭈이 야 여기서 나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어 맞아 올라가보자 우리 처음에 있던 데가 가보자 나가보자 조심조심 야 오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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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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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조심 조심 조심 아아악 야 조심해 조심해 들어가 야 라운드 몇 분이야? 들어가 또 시간 없어 시간이 없어? 어 야 너무 떨려 돈많이 띄는 게 욕심이야 돈 이거 제일 많이 넣었다 진짜 너무 무겁다 야 뭐야 여기 어때는데 나 촬영 장소가 어디있나 넌 너무 어설프가야 왜 안 그래 아니 촬영 장소 어딨냐고 난 이번 판 빌런 세 명 다 만났어 다 만났나? 두 명인가? 아무튼 타겟은 아닌 것 같다 준 이리 와 이리 와 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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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야 우리 쫓아오라고 우리 좀 상대야 나 여겠네 나 여겠네 와 너무 힘든데? 돈을 많이 챙기는 게 아니었어 너무 무겁다 아 나 죽을 거 같다 길이 어디있지? 야 갈보 진산 가방 들어주기 아 가방 예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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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슈아 형 있어요 슈아 형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일단 움직임 야 일단 길을 찾자 아 야 빨리 와 빨리 와 나 못 잡으니까 나 못 잡으니까 시야 끌어오다 빨리 가라 형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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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조지하다 어 조지하다 끝났다 우리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쪽을 먼저 잡았다 다른 쪽을 먼저 잡았다 다른 쪽을 먼저 잡았어 아... 아! 잡았다 아... 아 잡았다 잡았다 와 2층...가... 근데 2층에서 빌런들 돌아다니고 2층에서 빌런들 돌아다니고 잘 폈다 그치? 그치? 어 일단은 버텼어 아 난 너 놀래키려고 계속 이렇게 막 살금살금 그러고 있었는데 나를? 어 아 그래서 네가 왔다랬다란 거야? 어 나 사실 너도 지금 못 믿긴 해 아 그래? 뭐 네가 날 죽일 건 아니지만 여기서 어차피 난 널 죽이질 못해 그치 내가 여기 있는다고 네가 어떻게 불리해지는 건 없어 그치 아 진짜 시민이네 수아야 경찰이야 나 경찰 경험이야 진짜로? 경찰이야 아 난 수아 같은데 나 진짜 아니야 아니야 확인 시켜줄 수 있는 방법도 있어 너 경찰이야? 너 경찰이야? 마피아인 척 하고 싶어 했다 수아 형 아니네 경찰은 고개를 잃더라 누구 확인했어? 나 쿱스 쿱스 시민이야? 어 시민이야 단원 너 아니지? 나 아니야 혹시 우지 빼고 그럼 누구 남았어? 이렇게 다섯 명 빼고 두 명 죽었잖아 승관 디노 디노 근데 승관 이상해 명호 명호 우지 버논 디노 우지야 내 쥐한 명이야 내가 봤을 때 왜 우지냐면 아까 전에 내가 쿱스랑 도겸 형한테 경찰이라고 얘기했던 거를 들은 거 같아 우지가 그리고 형이 타겟을 한 거야? 우지 형 옆에 있었네 일단 길을 찾자 우지 뒤에부터 죽일까? 우지 뒤에부터 일단 죽여야 돼 폐문? 야 이거 너무 했다 야 이거 여기 찾기 쉽지 않겠다 나도 찾는데? 명호가 잘 찾네 아니 알려주셔 아직 찾았어 어? 알려주셨다고? 운영 끝났으니까 룰을 잡았어 아니야 룰을 안 알려줘 명호는 반칙이니까 왜 왜 점수 1점 깎여야 될 거 같아 왜 솔직히 진짜 이건 아니지 누가 알려줬잖아 뭔 소리야 왜 이렇게 흥분해? 너 요즘 자꾸 너 명상 아지 너 요즘 어 너 해야겠다 안 돼서 너 차 좀 마셔야겠어 근데 여기가 어 아까 막혀있다고 했거든? 아 여기 맞아? 이게 맞을 때 너 어떻게 알았어? 말씀해 주셨어 아 그래? 폐문이지 이게 못 쓰는 데가 아니구나 살았어 아 나 근데 여기서 지금 만약에 도겸이나 오늘 형 진짜 마피하면 진짜 그럼 진짜 소름이다 진짜 아 제발 안 그랬으면 좋겠어 진짜 아 쿱스랑 주자는 확 씨구나 나는 확인됐어 일단 우지를 최대한 죽이고 아니 근데 형 우리가 한 명을 누구 죽일 거야? 요번에 난 명호 죽이고 다음에 우지가 만약 얘를 지목하는지 봐야 돼 아 그럼 일단은 그럼 일단 요번 판에서 한 명 죽이잖아 우리끼리 명호 명호 그때 명호를 죽이고 경찰의 확인을 우정을 하고 어 맞아 맞아 이렇게 해서 좀 줄여 나가보자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해야 돼 어? 여기 올라갈 수 있는 데가 있나? 없을 거야 여기 나가지 못할 거야 근데 일단 여긴 아니야 우리 왔던 데인데 하이 하이 여기야? 아이온? 너 잡혔어? 어 주웠어요 어 주희 잡혔어? 주희가 마피아 아닌데 그러면 진짜 잘한다 야 그러면 뭐 그냥 밥 나왔어 명호 우지 4명 중에 3명이야 명호 우지 명호 우지 버논디 너 명호다 명호다 여기네 환영 여기야? 거기야? 헬로 야 너희 마피아 다 걸러줬어 이제 이리로 와 다 나왔다 이제 너무 궁금하다 너네의 추리 빌런에 의해 사망한 시민은 추리입니다 지금부터 마피아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명호야 너 마피아 아닌 척 진짜 잘한다 진짜 아니야 진짜 다 됐다 다 됐어 다 됐다 내가 너무 마음이 약했어 내가 형 추리셔야 되는데 야 번호나 너도 다른 사람 짚지 마 아 진짜 그러면 이건 이 녀석들 이 녀석들 이 녀석들 명호야 혹시 경찰이 널 확인했을 거란 생각을 안 해봤어? 안 해봤어? 안 해봤어? 이 녀석들 우리 빠른 진행을 위해서 명호는 죽이고 명호는 왜 날 죽이는 거야 아니 일단 너는 정수 높아서 넌 근데 마피아인데 정수 높아서 일단 먼저 죽어야 돼 다른 마피아는 또 차이 피아는 없어 어 너 마피아잖아 아니야 거짓말 좀 하지마 경찰이 찾아내는데 뭘 아니래 반년기 하고 있어 그냥 너무 반년기야 명호야 맛있다 맛있어 내가 정확히 설명해줄게 아까 전에 우리 촬영 안 들어갔을 때 아 뭐 내가 명호 명호 왜 아이고 아이고 낭날해라 어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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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했어 너 정말 이렇게 속이 정상이었어 명상하면서 욕심만 커졌구나 말해봅시다 너 요즘 명상 안 했지 명상은 해야지 명상은 명상은 얘기하면 들어봐 이야기하면 들어봐 아니 나는 이 손이 중요하지도 않아 근데 명호가 내가 웃었어 근데 명호가 나를 보면서 와 진짜 형 내가 언제 그랬어 내 거 형한테 줄게 경찰에 매수하려고 하신 거예요 저기 죄송한데 이 분이 경찰이세요 잘못 짓 부셨어요 다음에 죽겠네 얘 어차피 타겟이었어 계속 근데 어차피 타겟이었어 계속 타겟이었어 진짜 귀신 같았던 게 슈아 터치 당하기 직전에 진짜로 주니가 잡혔어 진짜로 주니가 잡혔어 그 뒤에 사인을 사인을 울렸어 와 확 좁혀졌어 확 좁혀졌어 너가 조금만 더 빨리 네 빌런이 잡아주셨다면 이건 내 빌런 아니야 아 네 빌런은 아니구나 네 빌런은 아니라고 그래 너는 그러면 2등인 공동 1등인 주니한테 미쳤겠지 그렇지 주니를 뽑았겠지 와 진짜 무서운 놈들 경쟁자를 죽여버리라 나 그렇게 의리 없는 사람 아니야 너는 지금 나 형처럼 그렇게 조는 사람 아니야 너 지금 나는 내 사람 내가 잘 지켜 그럼 마피아를 챙겼겠지 그러면 야 빨리 명호 안심하기 전에 일단 2일정부터 하자 잠깐만 잠깐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얘기해 자기가 그러면 자 난 마피아 맞아 근데 근데 내가 지금은 야 야 야 야 야 야 야 꺼져 그리고 아가 꺼져가 아니라 꺼져 꺼져가 이라 내가 좋아하는 거 잡았어 하나 둘 等等 Constant 잠깐만 그러면은 너 말고 마피아를 알려줘 나 무한다면 마피아 할mare 마피아를 말해 둘 너 빨리 조일 거야 따른 마피아 그럼 나 살릴 거야? 바 cheg퍼 이때 무리하자는 일을! 아니, 아니, 나 살릴 거야? 난 하와동으로 하지 않아. 나 살릴 거야? 어, 나 살릴 거야. 나 살릴 거야? 어, 나 살릴 거야. 어, 나 살릴 거야. 내라고? 어? 아니, 내가 11년 받았다 했잖아. 내가 11년 받았잖아. 내가 11년 받았잖아. 아니, 아니, 아니. 잠깐만, 잠깐만. 아니, 도겸이 형. 아니, 이거는, 이거는 오바야. 아니야, 맞아, 맞아. 얘는 11년 받았을 수도 있잖아. 자, 캄다운 하자, 캄다운 하자. 이거 오바야. 이거 기억나? 야, 넌, 너, 나는 내 사람은 지킨다 했잖아. 그러면 넌 나, 내 사람 아니야. 와피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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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서운해하네. 서운해하니까 맞게 하네. 서운해하니까 맞게 하네. 서운해하네. 아니, 들어봐. 잠깐만, 들어봐. 아니, 난 너가 나를 네 사람으로 생각 안 해주는 게 너무 무서웠어. 아니, 왜냐면 아니야. 아니, 잠깐만 들어봐봐. 너무 무서웠어. 큰일 났는데. 너무 재밌다. 아니, 살면서는 너는 내 사람이야. 살면서는. 사람인데. 근데 이 게임 하면서 네가 한 번도 나를. 어? 내가 본데, 나. 네가 맨날 내 마음을 의심하고. 맞아. 네가 맨날 나를 안 믿었어. 오케이, 도겸아. 너, 나머지 한 명 풀어. 너, 나머지 한 명 풀어. 네가, 나머지 한 명 풀어. 네가, 나머지 한 명 풀어. 네가, 나머지 한 명 풀어. 나, 나머지 한 명 풀어. 나, 나머지 한 명 풀어. 마피아. 마피아. 목을 들여 두 짓을 설정해 주세요. 딴 정이 먼저 잡았어. 아까 슈아 형 계속 따라왔던 분인가? 나 진짜 마피하고 굴베 살려줄 거예요? 굴베 살려줄게 무조건 살려 굴베 살려줄 거예요? 제형 야 이 놈이야 안 돼 우리는 마피아 내 방대한 꿈이에요! 내 방대한 꿈이에요! 내 방대한 꿈이에요! 야 살려주시는 거죠? 야 우리 살았다 야 살았다 야 죽었다 진짜 내가 이제 끝났으니까 얘기하는 건데 안 끝났어 한 명밖에 못 죽여 어쨌든 한 명밖에 못 죽이잖아 미쳤나 봐 진짜 미쳤나 얘들아 야 잠깐만 제일 처음에 배신한 명호준이다 그래 제일 처음에 배신했잖아 넌 이 사람 챙긴다며 나도 배신했어 나 마피한데 다 지금 시민 편이야 야 이 중에서 제일 큰 게 번희 형이야 근데 이거는 좀 교분이 돼야 돼 나 진짜 만약에 나 진짜 만약에 내가 밝혀졌으면 내가 다른 애 불었어 그니까 마지막 네가 번흔을 집어야지 너가 딴 사람을 지목했으면 잠깐만 근데 이래서 이제 진행은 어떻게 일단 여기서 한 명밖에 못 죽여 명호 죽일 거야 아니 잠깐만 나 덕분에 다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나를 마지막 죽여야지 너 왜 마지막을 죽여? 너가 제일 점수가 높은데 너 죽여야지 근데 솔직히 배신한 건 좀 그렇다 아니 근데 여기서 반전인 건 우리 둘이 마피아가 아닐 수도 있어 거짓말 아니야 야 얘도 야 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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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그렇고 일밤의 희망을 하고 야 너 괘씸재야 더 말하면 괘씸재야 그거 말하면 괘씸재야 너 더 말하면 괘씸재야 야 어떡해 누구 죽일 거야 빨리 죽이자고 명호는 죽인다니까 아 근데 명호가 진짜 재밌게 죽어라 진짜 진짜 재밌게 죽었다 근데 형 나 알지? 아까 죽을 때 다이저 호시처럼 하나 둘 셋 야 열정이 보여 좋았어 좋았어 잘했어 야 방송국이 다 됐네 이거 방송국이 다 됐어 이거 검거랜드의 이세 정체는 검거랜드의 이세 정체는 마피아입니다 응 밤이 찾아왔습니다 타겐은 또 그냥 보이듯 찍었지 마 모두 고개를 죽여주세요 이 형은 들고 있잖아 형 넌 조용히 해당 마피아는 고개를 들어 시민 중 한 명을 지목하여 처형하세요 내가 줄까? 승관이 승관이 말고 다른 애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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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애는 승관이가 이제 살릴 그 가능성이 있어요 승관이 죽였는데 맞아 형은 지금 말 살려면 이 말이 나와? 이 말이 나와? 어차피 넌 못 따니까 아 근데 다겐이도 죽이고 싶대가 한데 의사는 고개를 들어 살리고자 하는 참가자를 지목하세요 저 디노 하겠습니다 경찰은 고개를 들어 참가자의 정체를 확인하세요 혹시 몰라 확인해봐 일단 혹시 몰라 저 형 웃었어요 저 형 웃었어요 저 형 웃었어요 정말 디노 같기도 하고 아 너무 재밌어 대신? 고개 끄덕이 뭐야 아니 근데 원우 형은 저번부터 계속 나만 죽여? 아 근데 이건 너 아니면 죽을 사람이 없어 날이 밝았습니다 사망한 시민은 승관입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아 좋았다 아 좋았다 아 좋았다 아 좋았어 좋았다 의사 어떡해 죽었어? 아 맨날 이거 저 쓰러졌어 지금부터 코인 확보를 시작하겠습니다 코인 확보 이제부터 중요하겠다 누구부터야? 우지야 아 나부터야? 이제부터 코인 싸움이다 이제 근데 이거 꼭 남겨놔야 돼요? 안 남겨도 돼 안 남겨도 돼 앞에서 다 가져가도 돼 내 맘대로 해도 되는 거잖아 앞에서 네가 그거 다 가져가도 돼 그거 다 넣을 거야 진짜 그렇게? 오케이 아 더 더 더 더 더 아 됐어 됐어 그만 그만 아 그만 그만 야 많이 가 고기는 유지할 거 같아 몇 킬로 구매야? 몇 킬로야? 어? 10킬로 10킬로 구매? 3번 가져간 거 합쳐도 10킬로가 안 돼 그럼 디노가 한 번에 제일 조금과 제일 많이를 가져갔어 디노가 그냥 합친 걸로 제일 많이 가져갔을 걸? 그리고 이 판이 좋을 거야 아니면 재밌게 이따 디노만 찍어볼까? 마피아도 결국에 많은 돈을 가져가는 게 그게 아무래도 그치 맞네 둘 중에서 마피아 한 명은 살 거 아니야 그럼 큰일 났어 인마 나 없이 얘기하는 거 맞지? 디노 저 코인 확보가 종료되었습니다 모두 고개를 숙여주세요 첫 번째 마피아는 고개를 들어 타깃을 설정해주세요 첫 번째 마피아는 고개를 들어서 타깃 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야 나 대신 이번에 한 번 했다 모두 고개를 들어주세요 이게 나 타깃 설정한 거 없지? 지금부터 다음 스테이지로 이동하겠습니다 대박 디노야 걸어다니 아 적용하시자 디노야 난 너가 꼭 우승하길 바란다 제가 그랬으면 좋겠어 우와 야 디노는 못 움직이는데? 디노야 넌 달려라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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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빨리 잔는 게 중요해 난 죽어도 무섭지 않아 죽을 수 있어 괜찮아 옆방으로 넘어가 보자고 아 고생 많으십니다 힘내세요 원이 형 오붓하게 둘이 같이 돌아다닐까? 아니 그러지 말자 우리 같이 팔짱 끼면서 아니 그러지 말자 조금만 떨어져 줄래 미안한데 아 형 형이랑 같이 걷고 싶어서 그래 우리 둘의 그 나는 형이랑 그 그럴려 했어 아니 그니까 일초에 명호가 점수가 높았고 우리들의 점수가 비슷했잖아 똑같잖아 그래도 저는 안 그랬을 거예요 자네에도 어디 있어? 아 뭐야 형 형 빌런 됐네? 야 근데 준아 너 진짜 말하는 오렌지 같이 생겼다 아 그거? 야야 그거? 야야 그거? 재밌는 욕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냥 조용히 있다 편안하게 걸어가고 언제 10kg의 동전이 가득 담긴 가방을 갖고 가보겠습니다 근데 무겁네요 역시 적당히가 좋아 적당히가 역시 적당히가 역시 적당히가 역시 적당히가 저는 저는 갈 때가 된 것 같긴 한데요 조금만 조금만 더 얘기하다가 인간의 본능은 인간의 본능은 어 어떻게 나올 것 같은데 네 못 찾았다 첫째 생명도 비중이 돼 아니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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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출라 야 찾았다 어? 여기 맞아? 뭐야? 오케이 두 번째 오 야스 쉬웠지 나 저 안에까지 갔다 왔어 지금 이건 생각보다 되게 괜찮은 거야 지금 일단 뭐 너랑 나랑 둘 중에 한 명은 살아남는 거야 너랑 나랑 둘 중에 한 명이 무조건 살아남으면 마지막에 민규를 집어야 돼 아 바로 알아보구나 누가 못 알아봤는데 나 뭐야 깜짝 났어? 깜짝 났어 진짜 못 알아봐? 위에 아니야? 없어 문준휘야 걸어다녀 신경 터지는 줄 알았어 문준휘 때문에 땅 아이고 하 mesma 마중 나온 사람이 있어서 반갑긴 한데 나가면 마중 나온 사람 있어서 반갑긴 한데 좀 괜히 나가고 싶지는 않았네요 일단 나가야겠죠? 여기 계속 있었어 오셨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잡혔다 네 감사합니다 누가 잡혔을까? 디노 디노 두 명 다 디노였어 디노밖에 없어 디노밖에 없어 와 이제는 그냥 100% 잡혔네 100% 잡히네 그러니까 이번 판에 한 명 죽고 우리 둘 중에 살았다 멀리까지도 갔다 왔다 와 다 왔네 잡혔어? 디노 잡혔어? 잡혀있지 뭐 이게 좀 다른 거네 그러네 야 그럼 디노 누가 죽였어? 그건 몰라 그건 모르지 그러니까 우리 둘 다 같이 찍어가지고 시민 입장에서는 그거 가져간 사람 거 죽이면 시민은 더 그게 답이지 시민 입장에서 왜냐면 디노가 아까 진짜 이마크 쓰러 갔으니까 말려야 돼 그거는 디노에 의해 사망한 시민은 디노입니다 지금부터 마피아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누굴 두 개야 두 개? 뭐 아까 논리대로 하면 두 개는 두 개로 도겸은 두 개야 아까 논리대로 하면 나 말하면 살려준다 했으니까 이 형 두 개는 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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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겸아 넌 우승해라 아니 넌 이겨라 저 답변에만 말해준 거야 아까 논리대로만 하면 그게 맞잖아 아까 논리대로 명호 형이 죽었다 그렇게 해서 명호 형이 죽었네 그럼 내가 죽어야 되네 오케이 그럼 도겸이 죽일까? 빨리 빨리 하자 나 죽일 거야? 진짜? 눈 떠 눈 떠 하나 둘 셋 마피아는 아니잖아 마지막 형은 살리네 난 대신할 수가 없어 도겸의 정체는 마피아입니다 아 진짜? 밤이 찾아왔어요 충격! 도겸이 형! 그 정체! 도겸이 형 눈빛 내가 말했지? 너 죽었어 너는 왜 너 이미 죽었어 마피아는 고개를 들어 시민 중 한 명을 지목하여 처형하세요 과연 큰 소리로 외치면 안 돼요 어차피 의사도 없을 때 의사는 고개를 들어 살리고자 하는 참가자를 지목하세요 승관아! 없어! 승관아! 난 살쪄 쿱스야! 쿱스야! 힘이 닿지 않아! 경찰은 고개를 들어 참가자의 정체를 확인하세요 아 진짜 그 뿐이야 시간 없어 날이 밝았습니다 사망한 시민은 민규입니다 야 가자 야 굿무합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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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부터 코인 확불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활동할 수 있겠다 진짜 오지야 밥만 남겨줘라 아 저는 욕심이 별로 없어가지고 여기서 다 보면 이기는 건데 다 가져가 야 그냥 재밌게 다 챙겨 그냥 아예 야 그냥 한번 다 챙겨보면 안 챙겨야 돼 다 챙겨 봐 욕심은 가지라고 공 타깃 때잖아 타깃에서 보디가드를 보디가드를 영입해 아 돈으로 보디가드를 영입해서 보디가드를 영입해가지고 절대 뭐 타깃 어차피 한 명이잖아 막아 재밌겠다 멋있다 야 야 야 그거 들고 다녀야 된다 나 이런 스타일은 아닌데 그냥 가져가 이거 안 담아면 되죠 자 체감 잠깐만 오 좋아 좋아 이번엔 맞춘다 이거 아 그립 때문에 10 18 18 17 아 12 12일 것 같은데 오 25 25 이렇게 되면 갑자기 우지 형은 우지 형 몇 점이었는데 우지 형 몇 점이었지 우지 형 몇 점이었지 2점인데 어제 돈이 많으면 7점이니까 아니야 쟤 쟤 너랑 점수 똑같았어 4점이었어 애초에 와 야 우지 형 멋있다 야 1등이다 와 야 50원으로 이렇게 부자 되는 느낌 그러니까 우지는 어떤 보디가드를 선택하는 거야 뭔 소리야 내가 옆에서 돈 줍고 있잖아 지금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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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진짜 아까까지 멋있었는데 지금 되게 나 홀로 집에 도둑같아 야 너 빨리 돈 까만 들어줘 들거야 코인 확보가 종료되었습니다 모두 고개를 숙여주세요 첫 번째 마키아는 고개를 들어 타깃을 설정해주세요 타깃 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 모두 고개를 들어주세요 지금부터 마지막 스테이드로 이동하겠습니다 아 마지막 스테이지 와 똘라이 최종전 마지막 스테이지 마피아냐 시민이냐 니가 우승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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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한 거야? 야 어떻게 들고 와 우지 형 거? 야 거의 출발 드림팀 아니냐 이 정도면? 야 우지 형 과연 어떻게 될까? 야 나 좀 너무 무서워 아 너무 무거워서 그냥 빨리 찾아서 가고 싶다 호송 미션 이거 GTA야 GTA 호송 미션 GTA 호송 미션 GTA 호송 미션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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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기로 했어? 야 이런 모른다 야 이런 모른다 이런 몰라 이거 진짜 좋아 야 야 그래가지고 빨리 도망가 도망가 도망간다 도망간다 아 잠만 유후 뭐야 뭐야 야 내 1등이야 야 야 야 너 괜찮은데? 너 1등이다 1등이지 뭔가 시작 지점으로 들어갈 것 같았어 어 원우 형으로 왔네 어 원우 형 아니 원우 형 아니 원우 형 아니 원우가 지금 점수가 높아가지고 일단 내가 방을 챙겨 야 야 야 쿱스야 너부터 앞으로 가 가 가 가 쭉쭉쭉쭉쭉쭉쭉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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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저기로 가시지? 우리 길을 돌아가려고 하나 보다 뒷쪽으로 온다 뒷쪽으로 온다 초반 창고 쪽 같아 느낌이 야 처음 자리 가보자 처음 자리 나도 무서워 야 나도 무서워 맞아 원우 형 1등 할 수 있어 우지가 몇 점인데? 우지가 업 필요 없어 버논 결승이야 왜? 버논이 제일 먼저 왔어 왜 그거랑 상관없는데 그런 상관없어 호의랑 따지는 거야 야 빨리 와 왜왜왜왜 야 빨리 와 왜왜왜왜왜왜 와 이겼다 우지 형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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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지 형이 뭔데 아 가져왔어 아 가져왔어 아 진짜 어디가다가 2명을 잊어라구? 우지 형 우지 형 앞에서 맞고 뒤에서 맞고 우지 형 가져왔어 우와 안 잡혔어 와 잡았어야 되는 건데 원우 형 안 잡으면 돈 없잖아 네가 뺏은 돈들이 디노 거도 있고 많잖아 디노 거 뺏어? 몰라 그것도 확인 안 돼 디노 거 뺏잖아 아니 근데 25kg를 이길 수는 아 디노 게 10kg였구나 세 번째 돈 라이가 종료되었습니다 최종 결과 발표에 앞서 정체를 공개하겠습니다 길었다 의사는 승관입니다 먼저 간 승관 경찰은 조슈아입니다 조슈아 폴리스 마피아는 원우 디에잇 도겸입니다 오 마이갓 진짜 원우 디에잇 도겸 너무 좋아 세 번째 돈 라이의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5위 35950원 원우 4위 68000원 조슈아 3위 93250원 에스쿱스 2위 121,150,000원 오 많이 모았네 오 많이 모았네 오 많이 모았네 41만 3050원 우지 아 많이 모았네 41만 야 이건 그냥 니가 했더니 해라 현금을 선택하신 분들은 가방을 가져가세요 아 이걸 그대로 가져가는 거야 상금을 상금을 위험해 상금이 없네 그러면 저는 돈으로 가져갈게요 돈으로 가져갈게요 무조건 원우는 점수로? 우지 형은 점수로 했지 그러면 원우가 2등 점수로 받는 거야 2등이야 2등 우지가 점수를 선택해 최종 상금은 404만 1000원입니다 442,000원 돈 라이 시리즈가 종료되었습니다 어? 오늘 돈 라이였어요? 얼마나 똥이 있는지 야 너 그냥 차에 타 있어 그냥 아니 진짜 얘기야 그라를 치시네요 야 파리 땜에 니가 죽는다고 그러면 나 마피아 맞아 원우어였어 돈 라이 최종차 최종 우승자는 파트 1 2점 파트 2 2점 우와 고마웠다 파트 3 2점 총 13점을 획득한 원우입니다 왜 원우야 12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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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피아예 다 갈게 우와 아이고 잘 됐다 첫 번째 마피아는 고개를 들어 타깃을 설정해 주세요 선수로 바뀔게요 우와 마피아가 이겨서 뿌듯하다 잘하네 마피아가 돈 라이를 마무리 방식했어 근데 마피아가 이기는 그림이 재밌어 어 시즌 3개를 지금 거의 한 달 동안 했나? 그치 야 원우야 게임? 야 컴퓨터 싸움 되겠다 야 아니 원우 형이 하고 싶은 거 뭐 없나? 아니 한 달 동안 했으니까 제가 100을 가져가고 나머지를 멤버들이 다 나눌게요 진짜로? 야 이런다고? 너무 멋있어 아니면 그냥 약간 다 같이 회식하시죠 회식하시죠 회식해도 되고요? 회식하시죠 그러면 나오지? 좋습니다 그러면 스태프들이랑 그다음에 멤버들이랑 다 같이 한 대 더 고생했으니까 야 멋지십니다 아 멋지다 복용하니 원우 형 가방 들고 돌 라이 한번 외쳐줘 야 이거 너무 무거울 것 같은데?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이니까 다 같이 일어나서 하는 거 어때? 승관이가 없어가지고 승관이 없으면 아쉽네요 야 같이다 형 원우 다 한쪽으로 기우던데요? 어떻게 돌 라이 하면서 점프할래? 야 점프 이거 원우 형 혼자 점프해야지 이거 우리가 돌 라이 해서 형 점프해 그럼 양쪽에서 들어줄래? 아 예 예 하나 둘 셋 돌 라이 점프! 승관이 또 해 딱 해서 바이바이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모두 슬퍼 말아요 다음이 더 기대되는 고잉 세븐틴 승관이가 좀 바쁜 관계로 뭐 있지? 방 스케줄이 지금 뭐 있는데? 지금 픽시들 지금 가야죠? 아 지금 부석순 부석순 홍보하러 가시는 거잖아요 그럼 파이팅 해야지 한번 파이팅 hear 한 번 여기 파란، 파란 곳 파란 곳 안 했어 다운데들 가운데 힘내야지 먹자겠어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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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러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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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dzie we're never give it up 예 파이러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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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부석순 파이러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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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승헌이 형 조심히 가 승헌이 형 봐 승헌이 형